고마워요, 나한테 선물로 와줘서. 누구니? 중고 사이트. 교감쌤이 두고 간 보드게임들 올려놨거든. 하려고? 아니, 찾으려고. 열흘밖에 안 남았어. 서원쌤 생애. 내가 받았던 그 감동, 그 놀라움, 그거에 두 배 이상은 주고 싶다고. 여기 혹시 진서원 선생님 계시죠? 진짜 솔로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? 거기 지난 시즌 출연지를 완전 장난 안 냈잖아요. 쌤 바보예요? 아니, 말을 못 해요? 중겨울의 모습. 아잉!